안녕하세요 백두산입니다 여기가 청보, 성보백화점 앞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가게들을 다 문을 닫고요 이런 번 안하고 있습니다 서시장에 물건살력이 있어서 잠시 나왔는데요 눈이 엄청 와서 지금 눈을 치우러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무한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까지 문을 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연기대 문을 연 곳은 식품점이나 슈퍼 약분만 문을 열었고요 밥 시장에 디스코는 슈퍼 약분만이 있지만 아주 큰 암흑이 없는 척을 모양을 내면 카레인지에 루 600В 한 카레인지에 루 100V 더블브 시장에 루 100V ordu 18부터 시국산인지에 루 100V 전액은 루 100V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지금 1층만 여기로 하고요 2층은 이렇게 못 올라오게 다 막아놨습니다 2층은 이렇게 못 올라오게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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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